지영이 너무 안좋다 그러니까 우리 지영을 좀 안좋은데 와서 협곡 있어서 좋아하라 했는데 낚였어 낚였어요 아 너무 길게 보지 못했다 괜찮아요 저 다이아 지금 많이 캤어요 몇 개 캤어요? 지금 43개? 콜! 43개? 리얼? 리얼 엄청 많이 캤어요 개점 이러면 우선 한 세트는 나오지 않나? 각..갑바..검? 마한색이면 거의 두 세트 나오겠는데요? 거기에 아까 다이아 원서까지 있으니까 충분하겠죠? 응 제 것까지 하면 충분 충분 뼈다구 난 철 많이 모아놔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엄마 엄마 익스트림 익스트림 익스트림이 그렇게 하거든 발견을 오! 발견? 아닌데? 땅색깔이 익스트림이 아닌데? 좀 어두..어두충충한 곳 땅속..속이 어둠침침침해요? 익스..땅.. 어 익스트림이 맞네! 어..바위산이 있어가지고 땅색깔이 원래 이게 맞았나? 저쪽으로 좀 건너가야겠다 오..어..언니 금방 발견했는데? 오..오킹굿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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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빠르게 올라..내려가볼까요? 어!어! 다이아! 다이아 발견했다 근데 나 그냥.. 잠깐만.. 몇..몇 다이아죠? 나 그냥 다이아 아니야? 여비..여비..어떻게 발견했는데요? 아니 아니 제가 움직여도 돼요 멀..멀지 않을까요 너무? 좌표 한번 불러주실래요? 하나..하나..셋..넷..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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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그거 우선 숨겨놔요 숨겨놔..아 맞다 근처에 너블있어 어? 안녕? 안녕? 빨리 좌표..좌표 불러봐요 좌표 알겠어요 저 펫 생겼어요 캐시질룸 따라와 친구야 캐시질룸 지금 션지야 따라와 남순님한테 보낼게요 아 남순님한테 네 오케 마이너스 200일에 패션이딩 가까운거 같은데? 마이너스 200일 그거 자갈도 캐야돼요 행모기로 자갈 캐면 무조건 나와요 부식돌 네 부식돌 캐야놨어요 오오 멋짐 오오오 아 두머리가 됐네 이 귀여운 녀석들 따라와 일단 4개라고 아 4개라고 아 4개도 많잖아요 4개라고요? 잠깐 고민해봐야되겠는데 어차피 잘 안나오니까 지금 지금 13분 남아가지고 오케 근처에요? 근처는? 마이너스 200일에 마이너스 몇이요? 아냐 800.. 마이너스 아니에요 제트는 849 다들 금 몇개나 캐? 저는 한 세트 좀 넘게요 왜? 전 아.. 전 아홉이 하긴 폐강 발견을 했으니까 금 캐기 쉽겠구나 아 거의 자원 캐기인데 근처여 오고 남순님 근처로 오고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researc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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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이랑 얘들아 이곳이 새로운 지형이야 여기서 편하게 놀아 편하게 놀아야 돼 좋아 이거 버릴 것 좀 버리자 오케이 이거 또 하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아 이곳에서 뭔가 발견해야 되는데 다이아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어 다이아다 굿어요 가야 됨 굿굿굿 거의 다 왔어 팔다이아같음 누가 여기 조약돌 막아놨어 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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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놓는고 다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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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뒤 따라오세요 오오 많이 찾았어 이러면 한 세트 되겠는데 이러면 캐리 캐리 난 왜 안나올까 하나 둘 셋 셋 셋 근데 다이아 안나온다면 인신트가 자야되던데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내가 먹었어 이렇게 한 세트 딱 오메오 여기도 있잖아 Melbourne 어디 어디 여기도 바라고 뭐 잘 봐야지 이거 세개 나왔다 세개 떴어 오지 못했다고 바보가 되었다 흐허허허허허헣 전통없이 디스당했네 정말 잘 봐야지 흐허허허허 잠시만 이거 익스트림휠이 아닌데 섬세한 손길을 띄운 사람이야 에헝 잠깐만 나한테 네 개 네 개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이따 하면 이따 하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자 근첩하자 여기 좀 잘나온다 또 또 또 또? 뭐야 수윤이 뭐야 오늘 수윤이 뭐야 수윤이 오늘 뭐야 오 팔다니야 팔다니야 뭐야 아 우리 부자야 이거 아니 나 오늘 다행 하나도 못 캤는데 이거 100개 찍겠는데 이걸 이렇게 캐리해 준다고 근데 쟤네 능력 너무 좋은거 걸렸을 확률이 너무 높아 아 그니까요 아 나 오늘 능력 뭐냐면요 내가 그걸 깜빡했네 제가 치크유미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대에게 5초간 혼란효과 디버프를 해준데 이제 혼란효과가 멀미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만약에 멀미면 최고지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면 애들이 멘탈이 깨져가지고 게임을 포기할거에요 분명 맞아요 멀미에 의외로 진짜 그 정신적 타격이 커요 현재 시간 9시 15분 아니면 실명 3개점 3개점 9점인데 네 국깽이 좀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좀 관리했어요 드디어 용암을 발견했다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아니 우리 수닝이 오늘 미쳤다 티비에 보내야 되겠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신청해봐야겠는걸 얘가 터졌는데 다이아가 안나온다 젠장 아니 나한테 너무 멀리있어 근처를 한번 파봐야지 근처를 파보라는 신에 계실수도 있어 그렇지 다다니하면 백개다 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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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좋아 오 수닝이 감 좋아 다이아 냄새를 다 맡고있어 지금 오 수닝 냄새나고 아 근데 머싹 실험영상 보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다이아가 거의 120개 정도 있던데 어 그러게 어 그러게요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신기했는데 아버님도 보셨고 좋아 크리프가 왜케 많아 좋아 다이아 다이아 제발 아 안나오네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는데 익스트리밀이 동굴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거죠 맞아요 찾기가 쉽죠 파고 이렇게 오 다이아다 오 찾아 뭐야 나 성진으로 가야되겠는데 이제 저희 안 캐도 될거 같은데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시간들 다 다닐 때까지 한번 키워봅시다 저희가 설마 가빠가 잘 안나올수도 있기때문에 아 아 아 맞아 눈물 주룩 네 아 예 아버님 인첸트운 좋겠죠 다이아운이 안좋은데 지금 맞아 난 다이아운이 안좋으면 인첸트운은 항상 좋았어 그게 그 이유를 아주 아주 팩트있게 파악을 해봤거든요 심리적이게 다이아가 많이 나온 날은 방심을 한거죠 그래서 인첸트를 대충 지르게 됩니다 근데 다이아가 안나온 날은 아주 신중하게 인첸트 하나하나를 아주 어 신중하게 지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좋은게 나오고 어 다이아가 많은 날은 안좋은게 많이 걸려 간절함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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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없어 좋아 이거라도 켜자 아니 여기 석탄광석이 있잖아 이거 켜야겠군 물소리가 들리네 바로 피었나? 선생님 길을 참 신기하게 타셨네 으흐흐흫 제가 물소리를 듣고 봤거든요 아니 이곳은 용암이다 아무것도 없어 없어 어 뭐야 이 스트림은 벗어났어 상관은 없지만 에메랄도 왜이렇게 많아? 자 현재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저희가 빠르게 자원을 캔 다음에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전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죽게 되거든요 빠르게 아 빠르게 자원을 캐고 아 그래도 있는게 어디에요 아니 이곳에도 없다 일단 저희 120개 120개 지금 리얼? 리얼 리얼리 오마이 갓 갓댐 충분하다 이 정도면 좋아 자꾸 자업자를 놓고 보니 괜찮아 금도 많고 으흠 오케이 사과 있어요? 남자님? 사과는 올라가서 캐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으악! 깨져버렸다 그래도 동굴이니까 젠장 이 동굴에 있는건 이제 무의미하다 아 그렇네 자 5 사 3 2 1 0 땡 올라가겠습니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올라가서 사과를 많이 구했어 제이 가자 오 저기 불이 났잖아 명령어 있었나요? 제이? 위로 제이 제이 슬래시 제이 오! 왔다 이거 슬래시 위로 올라왔어요? 남순님은? 네 올라와있어요 제가 순임용한테 갈게요 네 저 평지 한복판 있어요 짠 여기 딱 닭이 없어 근데 여기 근처에 닭 찾아야돼 여기 평지라서 닭 소환될거에요 아마 다가 다가 어디있니? 너희 아 우리 인챈트부터 할까요? 지나가다가 엔더맨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엔더맨도 아주 필요한 자원이죠 엔더 구슬이 니 길 아니야 아니 레드카펫 마냥 걸어다니네 저희 성인가요? 네 대충 틀 잡아놓으려고요 얘네들 못들어놓고 3칸으로 싸자 자요 다시 오케이 오마이갓 이게 있는데 왜 그걸로 하시죠? 오 예쁜 예쁜 블럭이다 세상에 위쪽은 이걸로 해야겠다 흐흐흐흐흐 수인이 이거 줄게요 이거 조합하면 됩 오오 뭐야 이거? 이거 돌 버렸잖아요 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아 한 적당히 이 정도만 하죠? 동작은 섬세한 손길로 캐서 그거구나 돌이 많아요 덜 많아요 꾼 돌 죽은 공격이 아직도 살아있어 뭐야 이거 소름돋는데 아 크리퍼 없어졌으면 좋겠어 성이 함락됐다 여기 간단히 아 크리퍼 죽었으면 좋겠다 좋아 이거 구워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석탄이었구나 와 우리 썩 멋진 좋아좋아 느낌있게 야능에서 이런 이런 섬세한 작업 처음이야 안돼 좋아 소야 안녕 소의 신이시여 저에게 좋은 영광을 주시옵소서 근데 다이아가 없네 저 다이아좀요 오케이 다이아 드릴게요 실도좀요 쉬도좀요 쉭 쉭 우와 쩐다 이 얼마만에 맛보는 신기한 아이템인가 실은 이런거면 되겠지 크래프팅 박스 만들고 일단 자 이제부터 정비시간입니다 으흠 블럭들 여기다 좀 넣어놓을게요 어 뭐야 오 우리 썩 되게 멋있는데 오 완벽하죠 남순님 국기 주시면 저 이거 좀 할게요 근데 입구가 없어 여기 드릴게요 좋아 얼마가 나오는지 봐볼까 됐다 됐다 떨어졌어 좋아 이거 뭡니까 흐흐흐흐 문입니까 좋아 좋아 오 오 오 오 16개에서 35개가 됐어 이득이구만 그끄 박아님 활 인센트 해볼게요 천천히 해야겠다 이거부터 범부터 해야겠다 범인중에 안좋은거 나왔죠 흐흐흫 말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 활에 집중하는게 아니라 다른거 맞추고 활을 써보니까 이거 활 쓸만하게 오오 날카운술이 미치기도 좋아 오 이거 악원님 이거 어차피 저희는 활 안쓰니까 이거 악원님이 쓰시면 될거 같은데 화살 다 만들어서 오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좋은거 나왔어 무한이 안썼어요 무한이 무한이 아니라도 이거 최선인데 흐흫 화염까지 붙어있으면 이거 최선급이야 지금 귀엽기 최고다 최고 최고 무한을 뽑아야겠다 아 무한을 뽑아야되요 이거 검이랑 다들 갑바 맞춰야되요 남순님한테 검이 있으면 일단 끝나는거 게임셋 오케이 전 검 하나만 보고 살게요 흐흫 아 원거리 보고 또 떴네 음 집중해 집중해 악원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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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금 넌 지금 굉장히 좋은 갑바를 뽑았어 좋아 뽑았어요 뽑았어요 일단 바지 뽑았어 오늘 이 정도 운이면 최고야 지금 컨디션 최고 다이아 운 대신 인센트 운 오케이 인센트 운 좋아 좋아 더 더 더 필요해 주변에 사과작업 먹어볼께요 케케케 우와 뽀뽀가시투 야 역시 다이아 안 나온 날에 인센트 가자야돼 뭐야 이거 와 오늘 오늘 되는 날이네 자 닝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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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다 요기다 템을 넣읍시다 자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일단 금 몇개 캐는지 일단 합시다 이거 어 그럼 넣었는데 얼른 일어난 그런데 다이아는요 상자는 제가 만들었죠 다이아넘나보네 그럼 일단 광물 녹인다음에 다 넣을께요 광물 다 넣읍시다 밥 광물 상자는 제가 만들었죠 그만!!! 중앙님 왓쌉 프로 야야야 다이아 다 모아봐 위로봐봐요 중앙님한테 다 넣죠 와 다이아 다이아 있어 있어 있긴해? 18개 이야 만드기 절묘한 숫자야 이거 내가 이따 나올께고 자 뭐쌉 다이아있냐? 못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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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떠한 선물이 어떠한 프레젠트죠? 우리 다이아 이게 다이아 이게 끝이야? 나 있어 나와 다이아 다 모아봐요 우와 너무리 13개 우와 빈에 19개 하나씩 떨구는거 못써 멍청하게 우와 11개 우와 이거 생각보다 다 달켰는데? 잠깐만 그러면 일단 일단 너무리 자 일단 정해봅시다 그럼 일단 다이아 갑옷을 입을 자 제가 봤을때 일단 너무라고 중력 그정도 리타 리타님 능력이 뭐랬죠? 아뇨 듣고싶지 않아요 듣고싶지 않아요 워쌈야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아니 근데 그니까 잠깐만 263 야야야야야 청록색으로 염색하자 야 그거 입고 만드기인척해 워쌈 청록색으로 염색하자 괜찮은데? 나 금가빠인척할거야 자 이거 다이아가 무슨 어떻게 해 다이아를 어떻게 붓게해야되지? 헷갈린다 일단 너 풀인첸트 해봐 오케이 일단 저 풀인첸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싹 맞춰 보호로 우싹 맞춰 좋아 좋아 나누지말고 근데 내가 인첸트 운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저를 인첸트 해주시면 제가 인첸트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우선 머쌈가 해줄거야 아 근데 머쌈 머쌈 운이 없어 일단 핑맨님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면 제가 한번 해보면 갑니다 럭키보이 머쌈 부족하면 부족하면 미라토있잖아 몇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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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번 돌려 첫번째 한번 두번 세번 아 망했어 핑맨 죽어라 PCR 아아앰앍 봐봐요 제가 첫번재라고 해줘야 오 gross alarming 와 으아 pues 죽으라고 바로 칼을 휘둘러써 때려지는지 안를 chưa 확인 gras 흐흐흫헿헣 갈 44 대장이가 다이얼지길람나봐요 설eps 안들어졌는지 확인도 안하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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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Die가 심각하지 않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흪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B Dial을 죽이려고 했나 봐요 제5주포